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, 짜파게티 3봉지 참치마요 파김치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매콤하고 맛있네요. 매콤한 그 속에서 아까봐요. 고기맛,ält고래 Novak,고기맛,이 전혀 한거 같아요. 캐릭터는 중에서 뼈가 뼈가 시원하게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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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꼬소해요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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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너무 맛있는데 손질이 너무 맛있어 눈이 참고싶다 엉망이 더 맛있어 머리가도 맛있어 눈이 더 맛있어 파티 고춧가루 고춧가루 시끄물도 맛있는데 맛있다 참기름 맛있게 봐 과즙이 오늘의 고기! 바삭바삭!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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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!